안녕하세요 색깔있는 젊은방송 피터폰 산유라의 뻑 가요 피터폰 산유라 인사드립니다 유라씨 제가 오늘은 퀴즈를 하나 낼까 하는데요 갑자기 웬 퀴즈요? 혹시 어처구니 요즘에 어처구니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처구니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? 갑자기 왜 어처구니를 찾으실까? 오늘 퀴즈니까 한번 풀어봐요 글쎄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우리가 두부 맛있는 두부 두부를 만들 때 콩에다가 콩을 갈잖아요 거기에 손잡이로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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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돌리는 손잡이 있죠 이게 어처구니입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어처구니네요? 네 꼭 필요한 어처구니입니다 네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아니 잠시 퀴즈 풀다 보니까 첫 번째 우리 가수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잊어먹었습니다 누굽니까? 네 오늘 볼까요? 첫 무대를 장식해 주실 분은요 멋진 기타 그리고 감성의 보이스가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입니다 누굽니까? 누굽니까? 양원식 씨의 무대로 활짝 열어드립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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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은 당신도 행복해야죠 한 번은 당신도 사랑받아야죠 힘들고 슬프게 살아온 날들 언젠가 한 번은 벗어버려야죠 어쩌나 이유도 모르면서 여기까지 밀려왔어요 냉정한 세상에 속고도 속아 울어야 할 때 웃어가면서 그래도 사는 게 다행이라면 마지막 술잔에 눈물 떨구는 한 번은 당신도 행복해야죠 한 번은 당신도 사랑받아야죠 어쩌나 이유도 모르면서 여기까지 밀려왔어요 냉정한 세상에 속고도 속아 울어야 할 때 웃어가면서 울어야 할 때 웃어가면서 한 번은 당신도 사랑받아야죠 행복해야죠 행복해야죠 한 번은 당신도 사랑받아야죠 한 번은 당신도 행복해야죠 한 번은 당신도 사랑받아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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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